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블 예안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문주는 좀 많이 늦었는데요. 월요일과 목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약속드렸던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 14일부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2월 20일까지의 약 일주일 동안의 운세를 지금 진행을 할 텐데요. 2월 4일부터 양력입니다. 2월 4일부터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경에 있는 경칩까지의 약 30일 중에서 저는 이미 일주일을 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2월 14일부터 진행된 이 운세를 이제 보실 거예요. 각 일간별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본인의 사주 만세력을 이렇게 세워 보셨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본인의 기준점이 되는 일간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직업 상황이라던가 본인의 진로 결정을 하시거나 또 현재 상황을 보실 때는 여기 보시는 태어난 달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사실 맞으시고요. 그 외에 연령대 자체가 이미 인생의 후반기를 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월을 중심으로 보시되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1이나 시 쪽으로 조금 이제 기둥을 바꿔서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수명이 꽤 길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기둥으로 내가 봐야 되는가 이것은 사주 전체를 우선 보시면서 가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일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일관이 바로 감목입니다. 그러면 이 감목들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지난주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주말까지의 상황은 감목이 모토라고 하는 이 성간 글자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주말 전까지 거의 그냥 주말까지 포함을 해서 넓게 보자면 감목이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목 입장에서는 목화가 서로 유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가운 축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 인으로 건너온 상황에다가 이 병화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빛날 일이 생기는 이 감목 분들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하루하루의 오늘 저희가 일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능으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신나는 일,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날짜가 월요일 2월 14일 무술일입니다. 그래서 편제가 이 동그라미 안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 토를 뜻하는 재성 자리거든요. 그래서 청간지지에 편제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입니다. 이 양지 환경 수리라는 자리 자체는 토와 화의 입고지가 되는 셈이죠. 이 토는 바로 재성이고 화는 바로 식상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거래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이성과 관련돼요. 남녀노소 모두 동시에 이성과 관련돼서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날 월요일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입니다. 기해일이고 기해일은 청간에는 경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생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사람들을 만날 일이 계속 연이어서 감목분들께서 생길 수가 있고 이날 또 인정받고 본인이 돋보이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 2월 16일은 경자일입니다. 현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현재 본인의 포지션 자리에서 조직의 입장을 대변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조직 성과를 발표하게 되고 알리게 되는 상황을 자신이 총대를 매고 그 일을 맡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입장을 기관에 대표해서 내가 지금 어떤 우리 조직의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상위 기관에 알리러 가는 역할을 이날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월 17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아주 신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실수가 생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본인이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2월 18일이고 임인일입니다. 편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이 속에 또 이제 식신이 같이 들어온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날에 보시게 되면 관에 해당하는 관고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요일 같은 경우는 반복된 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 금요일은 조금 다르거든요. 금요일은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가 달성을 하게 되고 아주 인상적인 일을 본인이 행하게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좌절이 반목일간 분들께는 큰 기회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토요일은 2월 19일은 개묘일이라서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입니다. 이렇게 임묘진으로 가는 가장 목의 기운이 왕성한 더군다나 월운 자체도 이민이라고 하는 이민년의 이민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토일이 목의 기운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연월일이 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토요일은 어떨까? 아주 유리한 입장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귀인을 이날 만나시게 되고 또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시고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힘이 생기는 날입니다. 토요일에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출마를 하신다거나 또 조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또 대변을 해서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당연히 팬층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연예인이나 또 방송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든든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일요일은 2월 20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에서 좋은 기회를 제안을 받게 되고 또 도움을 간목분이 실제로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이번 주 자체가 간목분들에게는 조심해야 되는 일보다는 크게 뜻을 펼칠 수 있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꼭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꼭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2월 4일에 입춘이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래서 2월 4일 입춘으로부터 일주일이 흘러서 을목이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중 계속 큰 영향을 받게 되실 예정인데요. 을목분들은 우선 본인들이 바라는 이 인월의 환경과 인연의 환경으로 인해서 상관 을목 뒤에 드디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요소인 병화를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니까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고 무엇을 해도 본인이 크게 부각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복잡한 일에 연루가 되었던 결과 자체는 굉장히 빛나는 반전의 주간이 됩니다. 결과는 반전이 되고 본인에게 유리한 주간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의 에너지를 받는 이번 주간은 첫 번째 날부터 보시게 된다면 월요일이 6월 14일 무술일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성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게 되는데 이 수리래 환경 자체가 바로 화와 토의 즉 화는 식상이고 그리고 토는 재성입니다. 이 두 에너지의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출장 계획이 실제로 취소가 되거나 첫째 날에 이 월요일부터 계획의 차질이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을목을 살짝 방해를 이제 하게 되는 에너지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2월 15일이고 기해일입니다. 편제가 선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정인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가 실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연월일이 이민년의 이민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의 인월의 기해일이기 때문에 인에 합이 되어서 모계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날이 돼요. 그래서 연월일이 인에 합이 되니까 문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서와 해당이 되는 문서로 인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달 사고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송장이 두 번 끊어져서 물품이 중복으로 발송이 된다거나 혹은 송금 문제가 두 번 벌어져서 송금이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서와 관련된 사고가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드리는 판단이고 그 다음 2월 16일 보시면 경자일이에요. 경자일은 병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을목일간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과거의 일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하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은 신축일이고 편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로 편제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목요일 전체적으로 의지를 내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사실 크게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축은 본인을 괴롭힐 수 있는 금이 이제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어쨌든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도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와 또 별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을목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못된 사람들 나쁜 무리들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분들 떠나게 되시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임인일이고 임인일은 청간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겁제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을목분들이 참을성 있게 이를 밀어붙이게 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보이게 되는 날이 되고요. 단 이제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을목분들이 손해가 되도록 양보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볼 때 현명한 모습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토요일이죠. 토요일 2월 19일을 보시게 되면 개묘일입니다. 선인이 선간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죠. 중요한 약속을 이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일이 넘어와서 그것을 맞게 되거나 내가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무난하고 성공적으로 이날의 일지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2월 20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값진 일은 청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정재가 기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또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기운이 여기서 인성에 해당하는 수가 여기서 고지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을목분들은 이날 마지막 날에 가까운 사람의 실수로 가까운 사람의 어떤 본색이 드러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래 그런 모습인데 내가 몰랐다거나 가까운 사람이 평상시 잘했었는데 이날만 뭔가 판단 미스가 생겨서 판단 실수로 을목분들 까지 같이 뭉턴거리로 구설이나 혹은 시비에 엮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주관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을목분들에게 유리하고 을목분들을 빛나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건에 휩쓸린다고 하더라도 을목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거나 또는 만인에게 뭔가 잘못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생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을목분들이 빛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입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월 4일 입춘부터 해서 약 일주일 동안이 지났고 이번에는 병화분들 께서 주중에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병화라는 것은 하나만 있을 때는 불이 아주 밝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하나 더 비슷한 게 들어와서 동급은 아니죠. 잠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슷한 에너지가 병화가 양립이 되면 두 개가 생기게 되면 갈팡질팡 헷갈려 할 수가 있고 또 병화답지 않았던 평상시에 내가 쭉 정도만 걸었던 사람이라면 일탈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돈을 평상시도 아껴서 쓰시던 돈이 펑펑 쓰게 된다거나 이런 하지 않던 행동 내가 가지 않았던 노선을 간다거나 이런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한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를 보시게 되면 2월 14일 월요일이 바로 무술일이에요. 이 무술일은 식신이 청간지지에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병화의 빛을 설기하는 빼는 토의 식상 운동이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깜빡깜빡하시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수리라고 하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민연의 이민월에 들어서 무술일이라고 하는 수리들이 됐기 때문에 병화의 어두컴컴한 빛이 여기서 화와 토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거든요. 어두운 빛을 하나 거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 또는 내가 사고 싶었던 이런 쇼핑 욕구가 아주 최고조로 니즈가 올라가는 날이 되고 결국은 병화분들이 사고 싶은 것을 장바구니 리스트로 담아놨던 꼭 사게 되시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혼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 내가 고백을 하고 싶었던 상대에게 용기 내서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월요일이 월요일 15일도 보겠습니다. 기회일입니다. 바로 상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이제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앞에는 임묘지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절태양으로 흘러가겠죠. 이 해자축 구간에서 병화에 어두운 불이 하나가 거둬지는 부분인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화요일에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심과 동시에 오랫동안 병화분들께서 주게 될 문서 결정권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경자일이라서 편제가 선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환경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의존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더 커지고 나의 의존성 기대고 싶은 내가 스스로 문제의결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해서 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이 마음이 커지게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게을러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는 척 묻어가는 신용을 하시게 되어서 정작 병화분들께 잔뜩 기대를 걸었던 주변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이 수요일에 병화분들이 이분들께 실망감을 드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어떠한가 그것은 신축일로 들어왔습니다. 정제가 선관에 들어왔고 당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이 축에서는 이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창고가 되기 때문에 이 환경지를 재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고지 날을 맞이해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또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것을 드디어 얻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민년의 이민월의 신축일이기 때문에 위로는 관의 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축에서 본인의 재성이 고지에 놓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에서 뭔가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진다 라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얻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금요일은 2월 18일이고 이민일입니다. 기둥이 똑같은 게 생기죠. 이민년의 이민월의 이민일이다. 임임임 인인인 이렇게 똑같이 청간 지지가 아주 참 재밌는 날이 됩니다. 우선은 청간의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편관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장거리 이동운이 생깁니다. 그만큼 임목의 힘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임수는 어디 날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이동이라는 것은 이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병화분들께 유리한 환경지로 갈 수 있는 힘과 환경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럼 토요일은 어떠한가 계묘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로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입니다. 병화를 보호해왔던 울타리가 드디어 이제 그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유일한 날이 날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이긴 한데 미래된 걱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평상시 어떻게 될까 하는 내가 지금 판단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서울 본사로 다시 가야 할까 아니면 지방에 부모님이 계신 이곳으로 갈 기회가 생겼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금 내가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다닐까 이렇게 판단에 대한 결정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날이 그렇다면 2월 20일 갑진일은 어떨까요? 이 날은 성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창고 즉 관고지가 이 날의 환경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셈인데 관대라는 것은 아직 내 욕구만 이렇게 꽉 차오른 상태고 손발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시도만 하시게 되는 부분이고 시작만 건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물건 정리를 해야지. 오늘은 이쪽 방을 정리해서 꼭 내가 수납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일요일 어떤 계획을 짜셨다 그러면 물건을 버려놓기만 하고요. 이것저것 늘어놓기만 하고 마무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병화분들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져서 아 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요일의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병화분들의 불이 어두워지는 상황이니까 평상시 하지 않았던 노선을 가게 되거나 평상시 하지 않았던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뚜렷하게 본인의 이 의견이나 생각 정립이 잘 안 돼서 좀 힘겨워할 수 있어요. 산만해진다는 거죠. 이번 주간은 좀 산만해지고 갈팡질팡 오락가락 할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정리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건강을 챙겨주시고요. 저도 물론 잘 못했지만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정화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월 4일에 입촌이 있었죠. 그래서 정화분들은 이번 주간에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중에 계속 영향을 받게 되시는 부분이라 실제 이동문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 이 부분을 해명을 하신다고 주중에 많은 에너지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 2월 14일 무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지지의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절태양의 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수릴은 토와 화의 입고지가 되는 상황인데 토는 바로 정화에게 식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기운은 바로 비겁의 에너지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화토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억울한 입장이 되실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우시는 날로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장에 계시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던 어떤 다양한 직업 환경에서도 일의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하루가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마음이 아주 안정되는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이민년의 이민롤로 들어선 날이고 무술일이기 때문에 인호술의 화해 운동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정화분들께는 힘을 보태어주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기해일입니다.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자 이민년의 이민놀이니까 이 기해일은 이내합이 또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관 지지가 지금 이 정화 입장에서는 퇴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거나 어떤 것을 걸게 되거나 또는 약속을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자칫 본인이 손해를 너안고 이 약속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화요일에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미루시라는 거죠. 중요한 고매 중요한 결정들 그냥 미루십시오. 며칠 정도 미루시는 것도 괜찮아요. 약속에 좀 더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할 것. 그렇다면 수요일은 어떠합니까? 2월 16일 경자일 입니다. 경자일은 경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임수보다는 개수에 영향이 많겠죠. 아무래도 이날에 그렇다면 새로운 수입처나 새로운 거래처가 정하일간 놓이게 되는 상황이 상황 자체가 이제 아주 크게 변하는 거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거래처가 물건을 갖다주지를 않아요. 그 물건이 품절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겁니다. 또 실제 나의 어두운 과거가 청산이 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인데 소속사와의 오랜 분쟁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획사와 만나게 되고 혹은 과거의 일에서 누명을 벗게 돼서 이미지가 쇄신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6월 17일 신축일입니다. 신축일은 편제가 청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출길 자체가 재성 금의 창고 즉 재고지에 해당이 되는 날이거든요. 금이 여기에 입고가 되는 상황이니까 친했던 사람들 친했던 지인에게 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분들께 정화일관분들이 크게 그래도 하고 싶었던 직원이나 직설이 있었는데 참고 오히려 그분을 좀 더 용기를 불러드리고자 불러넣고자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오해를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 마음과 결과가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직원 직설을 차라리 하시는 편이 사실 이날 유리하고요. 오히려 그분들께 립서비스를 한다거나 보이는 부분과는 다르게 가식적으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결과가 상당히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 이민일은요. 이민년에 이민월에 이민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정하고 놓이는 날이에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의도나 계획하고는 다르게 이것도 이날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루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분들이 이날 체력이 다운이 될 수 있고요. 날짜 기둥 자체가 연월일이 겹치는 상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분들께는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미팅을 하시기에 불리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에게 계속 목요일 금요일 의도치 않은 인상을 심어준다거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방향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목요일 금요일 모두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아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럼 토요일은 어떠냐면 개묘일입니다. 편관이 선관에 들어와서 편인이 지지로 들어오고 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주는 마음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날인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내 감성에 따라서 내 심장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필터링이 되지 않고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이나 이런 부분이 빠른 분들 성격이 급해서 기다려주기 어려운 분들 참을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목요일보다 조심하시는 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에너지가 최고저러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일요일 보겠습니다. 값진 일이고요. 정인이 선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진일 자체도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기운이 이렇게 집약이 돼 있는 수의 고지 즉 관고지의 환경이 될 수 되는 날이에요. 아주 정직하고 설령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언을 하게 되고 직설을 숨기지 않고 타자타타 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화의 간 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는 다소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의 관계성 자체가 그런데 결과는 아주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결국은 본심을 알아주고 결국은 정화분들의 이 행동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다소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해명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을만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 과정이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결국은 오해가 풀린다는 것 그리고 이동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환경으로 가시게 되는 흐름에 지금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하루 정도 차이를 두고 나머지 일간분들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업로드를 해두겠습니다. 마지막 일간 부분인데요. 바로 무토입니다. 2월 4일에 입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무토가 무토라고 하는 무, 무 이렇게 만나서 운동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무토가 병화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동운이 역시 강하게 들어와 있고 새로운 운동이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직을 한다거나 크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가 월요일 2월 14일입니다. 무술일입니다. 비견이 성간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수릴은 화토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인성과 본인에 해당하는 이 토의 기운이 이날 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영향은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냐면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또 같이 일하는 동료나 동업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들과 속 시원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온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는 바람에 무토가 의기소침해 줄 수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기회일이에요. 성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 편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인데 이내 합이 이민년에 이민놀에 기회일으로 걸려 된 삶이니까 이내 합이 이루어지고 월운간을 그렇게 되면 관으로 묶이게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강해지는 날입니다. 호기심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오게 되냐면 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 있는 이 직장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상황이 더 좋아보이는 이력서를 이력서를 몰래 낸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일에 집중이 잘 안되시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고 실증이 빨리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요일의 상황이고요. 이제 수요일 2월 16일은 경자일 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무토가 크게 의존을 하시게 되고 그것을 살짝 벗겨서 수정을 해서 내 것이냐 꾸며야 된다거나 또는 정직하지 못한 어떤 형태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편법 위법 이런 것들도 이 수요일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몰래 도용을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2월 17일 목요일은 신축일이라서 항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또 겁재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이 추길 자체가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창고 즉 식상 고지가 되는 상황인데 식욕이 또 당겨요. 식상이 아무래도 몰려있는 날이다 보니까 식욕은 생기는데 정작 이 식욕대로 내가 내 몫을 하느냐 용기를 내야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지 못하는 날입니다. 정작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상대나 대상이 있다.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얻고 싶다. 그 사람을 꼭 나는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노력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관찰을 하고 어슬렁 어슬렁 맴돌게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욕심은 나는데 가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애타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2월 18일이고 이민일입니다. 이민년의 이민월의 이민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재가 이 천관에 놓이고요. 천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당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무토 곁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게 또 임임인 인인인 이렇게 크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이 이동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퇴사 의사를 이날 밝힐 수도 있고 면담을 통해서 다음주까지만 다니겠다. 이렇게 어떤 통보 큰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끝났고 2월 19일이 들어왔죠. 개묘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연장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부모님도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연장자라고 할게요. 저희가 일진을 보는 거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상사나 이 연장자를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이 무토분들께서 수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 계속 무토가 병화에게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말 그대로 떠나보내고 또 내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6월 20일이고 일요일이고 각진일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이 이번에는 청관으로 아예 티올라 왔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날짜는 바로 비견이지만 이 속에 겁제인 의도 들어있을 뿐더러 개수의 영향으로 수의 고지 즉 재고지에 놓이는 환경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관대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인 날인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만 커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에 대한 판단 아주 좁은 시야로만 이 날의 어떤 것들을 보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을 보고 내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좁은 시야가 문제가 됩니다. 이 날 사실 진이라는 글자 자체는 큰 광장을 의미를 하는데 왜 좁은 시야일까? 인 이민년의 이민로래 지금 갑진일이기 때문에 기대에 묻히지 못하는 이 감목 때문에 더 좁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정작 무토 분들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시원하게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대화가 계속 엇갈리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아주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묻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답답해서 튀어나가던 아니면 상대방들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토에게서 발현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이 나날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꼭 다음 일관들도 준비해서 바로 다음 날이나 마태란으로 꼭 업로드해두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